지금부터 오늘 산 걸 하나씩 풀어놓을게요 아 구추샷 드디어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수만 이거 없어 대박 이게 없나?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? 궁금하다 좀 많이 샀네요 퉁퉁이가 그려져 있는 접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접시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이 접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스탠드 아 예뻐 나무꾼 연못에서 나온 잘생긴 퉁퉁이 잘생겼어요 저번 주에 봤던 이거는 그냥 샀어요 안 사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고요 또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읽으면 눈물이 살짝 나는 원래 작가님은 6권까지 해서 끝내려고 엔딩을 보려고 해서 아 진짜? 그렇죠 원래 도라에몬과 진구가 마지막 6권 마지막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계속 연재해달라고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몇 권까지 있어요? 45권까지 있습니다 도라에몬 플러스는 5권 더 해서 50권 총 한번 읽어봐야겠다 자 그리고 팬님 중에 유카리님이라고 어머니랑 같이 저를 좋아해주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? 일본 팬분들이? 일본 팬분들이? 어머니랑 같이 저를 좋아해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저를 좋아해주세요 연극 공연했을 때 직접 어머니랑 같이 오셔서 보셨는데 아 오래된 팬이시네요 지금 사실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으셔서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추운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아 어떻게 합니까 아 감동이다 근데 저렇게 지금 많이 야위셨죠 아 근데도 형탁이 형 보러 예 지금 아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나가서 깜짝 깜짝 놀리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몰랐어요 예 아 예 아 선물까지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울고 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옥카산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예 예 너무 감사했어요 저라는 놈이 뭐라고 이렇게 와서 좋은 선물 그 추운 날씨에 몸도 아프신데 저를 보러 나와주신 어머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크리스마스 버전이네 흰색이야 어 난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이 귀중한 거를 이거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 덕구 우리 심영탁 씨의 박스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픈하겠습니다 네 와 에몽이다 와 에몽이다 와 에몽이 맞아 와 에몽이 맞아 와 에몽이가 진짜 뭐가 있네요 감동의 누리네요 감동이 있네 맞아요 와 에몽이 와 에몽이 와 에몽이 유카리님 진짜 꼭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일본에 혼자 꼭 찾아와서 한번 식사라도 어머니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정말 주의한 거네요 정말 저한테는 아 이건 진짜 값어치가 돈으로 볼도 없는 해밖에 없는 진짜 너무 와 다시 한 번만 딱 볼까요 네 야 아 이거 야 이거 형 와 근데 저거 진짜 탐난다 네 저거는 뭐 사실 사연이 더 함께 있어서 뭐 이렇게 진짜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네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야 형 아 형 때문에 우리 나가 그랬는데 뭐예요 아 아 아 아